. . . . . . . . . 디스 로드에 쓰일 전환영상 촬영하러 왔는데요. 그 영상은 이제 첫 촬영 장소입니다. 아잇따오신 여성분과 우연히 만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굿즈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컨셉인데 재미있게 저의 굿즈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메시지 자체는 숨길 수 없는 건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나는 항상 팬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도 같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촬영도 드리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요? 아잇따라. 아잇따라.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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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컷! 좋아요! 헛붙을게요! 헛붙을게요! 컷! 헛붙. 컷!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어깨에 손이 옮는다. 이렇게 옮길 때?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끊고? 어? 네. 어? 그래도 괜찮을 거 같아. 어? 오케이. 바텐더랑 같이. 어? 좋아요. 자 가도 될까요? 네. 자 레디! 좋아요. 액션! 바텐더! 바텐더! 컷! 아 왜 웃어? 지금 좋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 네네. 한 번만.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바텐더 들어온다. 컷! 아 좋아요. 오케이. 아 좋아요. 아 형. 좋았습니다. 좋아할게요. 네. 좋아할게요. 여권 케이스. 차라리. 교병으로 딱 지나가주시면 아련하게. 천천한 감정신이죠? 네. 자 준비됐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쓸쓸하고 외로운 고독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행복하고 나만 이렇게 혼자 고독을 심는 감정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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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올려서 한 번 탐 주고 하나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스로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친 것 같고 팀워크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디스로드가 걸어갈 미래의 퓨처로드까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또 봐요 어 이제 연습을 시작해 봅니다 사실 그전에 좀 몇번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은 게 있어서 큰 걱정은 안되지만 그래도 한번 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동당딩 동동당딩 오프닝부터 화이팅 한다고 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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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해 가는 곳, 향해 가는 곳 여기 함성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 여기구나. 지금 맨 처음에 없어진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고. 맨 마지막 달라질 건 없다고 그 부분 한번 들어봐도 돼요? 여기 달라질, 질 할 때 약간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도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눌러둔 게 알 것 같아서. 틀어줘봐, 틀어줘봐. 그 코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Falling Glory. 오늘 사실 앨범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프닝부터 해볼게요. 3월 5일. 네, 내 맘 이 빈잔 같아 새치는 추억마다 네가 떠올라 한길 걸었던 골목의 사이로 남 깊은 바랄 사이로 아직 그곳에 그 자리에 그대로 건 어디 남아 있다면 내 마음 속에 다시 네 마음 속에 다시 얼른 설레 전주가 살짝 긴 것 같던데? 맞아, 들어가게 길어 이거 길이가 수정돼 있는 거죠? 얍! 길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넵! 훨씬 낫네? 네, 맞아 좋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 한 번은 또 하면서 할 줄 알으니까 정리 한 번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은데?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밴드 연습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느낌이 좋아서 앞으로 또 점점 더 다듬어 가면서 밴드의 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본날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우리 팬데이에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틀 차입니다 근데 벌써 이번 주가 이제 공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타이트하게 변속을 하고 준비되었는지 제가 좀 참여해 드릴게요 여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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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지마는 내가 이거 타입하신다 응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 부도잖아 음주가 있습니까? 어때요? 팬들분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저희 수정할 것 좀 수정하고 잠깐만 쉴게요 10분만 네 우리 기억하네요 오랜만에 추니까 또 좋네요 살아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시 그거는 아 뭐야? 그거는 괜찮게 아 바로 출발해? 응 잘해 모르나 근데 남빛는 못해 내가 손을 잘해 해줄신 아빛우 넥 그대의 밤을 지나서 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대의 눈을 눈이 감지 그대의 눈을 멈추라 내 눈을 멈추라 자기야해해 주시고 내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소리가 소리야 소리야 네가 사랑하는 나는 소리가 멈추라 나는 자랑하는 나는 소리가 쇠빈아 어, 창고, 창고 Ник노아 창고 후원 창고 여기부터 해볼까? 댄스메들리 이렇게 날방이소 댄스메뉴 댄스 댄스메뉴 여러분 공연이 끝나는 Rider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연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핫볼을 두 번 더 핸드 연습하고 현장 레어스를 하고 본방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모두 좋은 기업 아! 내가 이 정도면 돈 내는 가치가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운드 체크 겸 추억들 같은 걸로 일자만 먼저 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추억들로 지금 사이드에서 들리느라 이미어로 체크하시는 거 안 불편하시죠? 네 지금 좋아요 런스루로 한 번 도는 거예요? 지금 런스루로 돌게요 아 그럼 이런 거 다시?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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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presume 고맙습니다 barking 그리 그리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만 여기까지 나가도 돼요? 네네 자 계단이 있는데도 돼요? 아 네 달려내는 흔한 흔히 위암을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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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거 저는 오 devrait 좀 더 많이 흔히 다 먹고 잦은 이 밤을 날 지는 듯이 흐르는 이 땅이 다 지낸 때 너는 그 몸이 길이 안다 이곳과 뭐 우리 다행한 날 경험한 이 때 자 시작해볼까요? 암전 뒤에 의자에서 앉아서 시작할게요 그대는 어떤가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 나도 자 시작해볼까요? 해지는 꽃 피는 곳 한 여름밤에 꽃 가을 타 겨울 내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손에 바람이 당하지 너를 두 개 다 몰랐어 이제야 말았어 너를 두 개 다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이거 때 fantastic baby 속속에서 해 뜰 때까지 네, 오늘 이제 최종 리허설이 끝났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밴드 합주하면서 안무도 그렇고 좀 많이 맞춰놔서 큰 뭐 사건 사고 없이 자의 마무리들을 찍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일찍 자서 컨디션 조절 잘해서 또 내일하고 오해 그냥 여러분들 단 1원도 아깝잖아요 오늘 일찍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바이오